. . 그러게 평상시에 있을 때 좀 잘하지 왜 응 왜들 다들 떠나고 난 다음에 왜들 그렇게 찾을까나 몰라 참. 엄마는 남자 복이 없어요. 남자 복도 없고. 참 사주에 돈복이라는 게 많이 메말라 있어. 메말라 있다 보니까 내가 혼자 자립심을 아무리 키운다고 한들 그 다른 업종을 찾거나 내 다른 직업을 찾는다고 해도 끈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많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신랑하고 부딪혔을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아무리 돈을 벌어온다고 해도 언니가 생활고나 씀씀이를 봤을 때 그거를 충당해 줄 수 있는 큰 그릇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찾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요. 서류가 정리가 정리가 다 된 걸로 들어와. 정리가 다 됐고 조금 이별한 지가 한 2, 3년이 된 걸로 지금 들어와요. 들어오시면서. 조금 혼자 있는 걸로 보이는데 누구를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동남서북으로 훑어볼까? 어쨌든 남편이랑 이혼한 거고요. 이혼하고. 그러고서는 아기랑 같이 이러고 지내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 맞잖아. 맞잖아 뭐 일해도 제대로 뭐 돈 벌이도 충분치도 않고. 그러고 뭐 남자를 만나도. 그냥. 맘에도 안 들어오고. 잘 안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언니는. 처음에는. 돈으로만 충당을 해주면 그게 최고의 신랑인 줄 알았던 것 같고.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너무 빡빡하고 많이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언니는 언니 사주에 외로움을 못 버티네. 외로움을 언니는 견디지를 못하는 성향을 갖고 있네. 참 근데 신랑이 신랑이 돈을 원래 원래 벌어다 주기는 하지만 풍족하게 벌어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생활고 가지고만 언니가 이렇게 신랑이 다시 왔으면 싶은 이 간절함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돈보다는. 왜냐하면요. 언니는 있을 때 남자가. 그 언니 만족을 시켜준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몰랐어요. 응 근데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삼 개월이 지나고 육 개월이 지나고 일 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외로움이 신랑이 큰 그 빈자리가 언니는 지금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정말 신랑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내 이 무당으로서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헛헛해지고 좀 힘이 없고 뭔가 더 든든한 거를 찾게 되는 것 같아. 진짜 말씀대로. 돈이 없나 싶었는데 돈인가. 근데. 든든함이 없어 돈 좀 돈이 있다 해도 뭐 헛헛함. 든든함이 아니라. 잠자리겠지. 언니 저녁마다 그 외로움을. 빵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 신랑이 그냥 내 옆에 무릎 꿇고 그냥 양보하고 들어왔으면 싶다는 생각에 언니는 지금 너무 신랑을 그리워하고 있어 욱하는 성격에. 욱하는 성격에 그냥 왼수 같은 신랑이 정말로 그냥 꼴비기 싫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신랑이 그냥 들어와서 저녁에 그냥 내 외로움을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니는 신랑이 나갈 때 너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너무 많이 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정말 안 볼 것처럼 있는. 역 없는 역. 진짜 있는 행동 없는 행동 두 번 다시는 언니를 쳐다보고 싶지 않을 만큼의 행동을 해버렸어 해버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밤이 그리워 밤이 너무 길어 새벽이 왜 이렇게 일찍 눈 떠져. 그러면서부터 언니는 신랑이 언제 전화가 올까 신랑이 나를 안 찾을까 신랑이 나를 생각 안 할까 뭘 꼬투리를 잡아서 뭔 건수를 잡아서 신랑하고 연락을 할까라는 생각에 지금 내가 일이 안 잡혀 내 손에 일이 없어 내가 지금 딴 데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내 옆에 왔으면 좋겠어 연병아 이미 떠난 님은 어떻게 돌아오냐 떠난 님이 지금 언니라면 질색을 하고 언니라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싶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정도예요 나 그렇게 심하게 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치 언니. 언니 상상해 혼자 자기는 언니는 내가 신랑한테 잘해줬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신랑은요 갈 때 뒤돌아보고선요 빨빠이 했어. 정떼때요 네 안 돌아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사주가 아니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야 있지 있는데 있는데 그 다른 님을 찾기 전에 신랑을 빨리 내가 마음돌려서 올 거라고 지금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안 와 신랑은 안 와 근데. 안 와요 언니는 어떤 것도. 무당의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앉혀놔도 언니는 아내 저거 신랑이 안 돌아와요 절대로 안 돌아와요 언니는 너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정말 정림이 뚝 떨어질 정도로 언니 이름 석자를 알리고. 알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만큼의 언니는 너무 많이 했어 그 잠자리가 뭔지 연병아 돈이 뭔지 안 와. 절대로 안 와요 근데. 언니가 조금 반성을 하고 조금 그런 거를 누이친다면 삼사 년 조금 봤을 때 새로운 짝은 들어와요. 새로운 짝은 들어와요 둘이 엮여질 수 없는 사이지만 새로운 짝이 들어와서 신랑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외로움은 보충해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음 이삼 년만 삼사 년만 잘 언니가 잘 이끌어가고 나면 언니 삶을 조금 많이 반성을 하고 나면. 그니까 니 쳐야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니 언니 성적을 바꾸겠냐. 못 바꾸지. 하지만. 내가 또 한 번에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신랑한테 그렇게 했는데 또. 돌아오는 님한테 다른 님한테 언니 똑같이 할 거야 안 한다고. 사람은. 한 번 후회한 거를 두 번은 안 한다고 그러니 그때 됐을 때는 새로운 짝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한테는 잘하세요. 네. 그러면 이별 수는 없어 알았지. 계속 괜찮은 거예요. 그때는 괜찮아요. 네. 응. 음..